안녕하세요. 미주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지킴이 LA 김민성 내과의 김민성 원장입니다. 2014년 새해에도 한인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급성 위경련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분들께서 맵고 짠 음식과 패스트푸드 등의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시게 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습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 급성 위경련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담석에 의한 담도 폐색이나 위괴양, 최장염, 십이지장괴양 등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담도 폐색에 의한 급성 통증을 위경련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의학적인 원인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급성 위경련의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마시는 커피.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며 위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커피는 순한 맛의 음식 이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위경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숯불에 구워먹는 검게 탄 고기나 극도로 매운 캡사이신, 함유된 불닭볶음면, 매운 짬뽕, 마라탕 등의 유행이 여러분들의 위 건강을 위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평소 때 음식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위를 비워둔다면 위산에 의해서 위벽이 자극되고 그것으로 인해 위경련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제 요법 등 급성 위경련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 지킴이 LA 김민성 내과의 김민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니어들의 건강 지킴이 LA 김민성 원장입니다. 이 시니어들의 건강 지킴이 LA 김민성 원장입니다.